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10월 11일 날 단 한 곳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박 5일 이전에 4일인가 5일 정도부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투표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투표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이번에 저도 관심 있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타 그런 공직선거와 달리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대단히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여론조사는 무슨 선관이 관련된 여심이라는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가볍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이 꽤 많네요. 보궐선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 7시간 정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설문조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0월 6일부터 7일 양일 사이에 당일투표가 10월 11일 사전투표수가 20곳 본투표수가 131곳에서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중립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이다는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첫째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19%밖에 안 됩니다. 7500여 명이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이 투표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77%나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4%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론조사만으로 보게 되면 이런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여전히 공정선거에서 이런 믿음이나 신뢰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공명선거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이 공명선거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는 대로만 하기 바랍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믿지 못하는 머무한 집단일 뿐입니다. 뭐뭐들이 선거단인데 웬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선관위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집단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투명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뭘 믿는단 말입니까 또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상외로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 발언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인기가 좀 높은 분들을 보니까 얘기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불안들이 어디서 생겼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진다라는 부분들을 제야에 계시는 K씨가 이렇게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 더블당이라는 김성현 국민의힘은 김태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이 강서구는 평균값이 더블 민주당의 플러스 5.8%입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5.8%입니다. 평균값도 그 수많은 자료 가운데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익값의 오차가 대략 정상투표 같으면 0의 3%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표 이동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5.8%를 빼앗겼고 같은 수만큼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플러스값을 갖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값을 가집니다. 아마 이런 것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한 수억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수억분이나 수십억분의 1. 강서구청장 선거의 수억에서 수십억분의 1에 아주 어려운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탐구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좌우대칭에 한쪽은 다 플러스값 한쪽은 다 마이너스값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큰 차이값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좌우의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이 보시죠. 플러스 4.3 마이너스 4.3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이 뭘 이야기합니까? 후보가 다른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명 후보만 나왔기 때문에 훔친 표만큼을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짜로 가진 겁니다. 이건 거의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1일에 실시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조작규모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참여자 수의 11.6%의 득표수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제야에 계신 k분이 엑셀 작업을 다해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제가 크게 도움을 그동안 받아왔던 제야 전문가.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조작하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야 전문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 분석입니다. 2020년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2022년 또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한 걸 보게 되면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김성현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규칙을 조작값 15%를 쓴 겁니다. 이게 15%가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공장을 선관위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동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급섭회가 찾아낸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몇 가지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동마다 표를 얼마만큼 훔쳤는지 김태우 후보한테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7,225표를 훔쳤는데 그 가운데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염창동 등촌일동에서 각각 몇 표를 훔쳤는지 나오는 거죠. 몇 표를 훔쳤는지를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에서 조작되지 않는 진짜 득표수를 다 이렇게 발굴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니 뚱뚱하죠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이 큽니다 이렇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 걸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야당은 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약점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 침묵하지만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되겠냐. 그래 77%가 7500명의 77%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이런 소위 선거 부정이 강서구청 강서구 선거구에서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작값 35% 김태우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현재 국회의원이 된 진승준 더블당 후보한테 이동시키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다 일어난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 사전투표도 강서구에서 문제가 있었고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도 여러분도 조작을 했고 2020년도 강서구 의뢰에 이런 국회의원 선거도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여러분들 22년 3구 대통령 선거의 강서구에서도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다 사전투표 조작이 됐으면 그러면 국정의 최우선과제가 사전투표 제도를 고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료지는 선거를 해야 될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가 다 깔아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77% 7400명 가운데 77%가 선거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기막힌 나라가 된 거죠.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같으면 채술은 새 부대의 이름 담아야 된 걸 잘 알 건데 선거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엉망진창인 선거 결과가 그동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선거제도를 최정부가 들었었을 때 지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정말 옳은 일이 아니죠. 이제 결과가 나와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정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개를 달고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김동주 박사 역사학과 신학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세계 역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